동대문구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을 찾아 표창합니다. 제28회 동대문 구민의 날을 맞아 8월 20일까지 동대문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데, 추천 분야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등 7개 부분이며, 부문별로 대상과 금상을 각 1명씩 총 14명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추천 대상은 각 부문에서 구민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올해 7월 1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주민이나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추천서는 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시상 부문별 상세한 후보 자격 및 필요 서류 등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9월 6일 개최 예정인 제28회 동대문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